맞습니다 기존의 호흡을 마치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가는 겁니다 테스트가 가장 좋죠 그러나 측면으로 흔들면서 상상이 워낙 은맨에 화려한 동력 비티냐 한 명의 선수가 달랐었고요 동기력은 180도 다른 상황이고 네 파리로 오고 싶어 했었고 또 파리도 원했던 그런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적을 확정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다운 모습 1번호 11번 다운 모습을 처음 보여줬어요 네 비티냐 지금도 끌르르몽 원정인데요 경기 자체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끌르르몽은 골을 소유했을 때 비티냐가 오른쪽으로 아스트라 파키미 이런 좀비 패스가 가장 좋죠 측면으로 흔들면서 중에서 골이 끊기는데요 모단롱 여기서 네이바르가 패델고 리오네 멜시 멜시와 네이바르 멜시가 골 자 반대편으로 하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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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돼요 located 진영이 워낙 음맨의 화려한 구경 속도 있지만 타김 패스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찔러입니다 리오네 멜시에게 멜시 리오네 멜시 중앙에서 찰레 접속 네이바르 네이마르가 어디로 내리면서 불타키미 나가 됩니다 이게 기존에 호흡을 맞히지 않았던 소득이기 때문에 지금 못 나가는 데 여기다 맞습니다 이티냐 뺏었고 여기서 프리키 기회를 맞이하면서 상대 알레비나는 오늘 얼굴 처음 잡은 게 경고 때문에 저도 무섭죠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네이마르 같이 합니다 올려줍니다 조호 채널이었어요 마르티뉴스 마르티뉴스와 네이마르 그리고 네이마르는 오늘 한 뿔과 두 개의 도움 역시 우리 마루 네이마루입니다 이게 다 나갔는데 네이마르는 더 다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축구반에 네이마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 파리의 축구밴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마르티뉴스의 머리를 향합니다 볼을 마버스 헤딩 키티냐 키티냐가 잘 피했고 파키비 키펜백 키티냐 가운데 메시에게 메시가 바리타에 통과 류현의 메시 메시가 넘어집니다 메시가 프리킥 만듭니다 어허 조금 더 가까운 지점에서 지금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다리 사이로 골을 빼냈고요 오지혜 선수가 버텨봤는데 오지혜 선수가 버텨봤는데 일단 선수가 많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달티의 감격이 아주 잘 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왔기 때문에 이 선수를 중심으로 헌두한 공격전기를 펼쳐줘야 되는지 크레레레벙 선수 차가 알레비나다운 모습 2번호 11번 다운 모습을 처음 보여줬어요 D마 쁙 히디냐 까로 박어 tornar